네, 안녕하세요. Old Way Grammar. 오늘은 대명사 연습입니다. 1번에서 20번까지. 앞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해 놓은 시험이에요. 반드시 먼저 풀어보시고 해설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칭하는 대상을 잘 찾아봅시다. 첫 번째, 1번입니다. Common beliefs reveal more about the working of mind than of the body. 나와 있죠. 여기 Den이라는 녀석이 나왔고요. 뒤에 오브 전치사고, 그 다음 오브 전치사고가 나와 있습니다.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more하고 than이 같이 비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등하고 비슷하고 대등한 대상끼리 서로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앞에 보면 마음에 workingth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음에 작동이겠죠. 그럼 단수복수, 복수니까 바로 정답은 those가 됩니다. 영어에서 that과 those 기억나시죠? 대명사의 that과 those는 저것이라고 하는 멀고 가까운 대상이 아니라 같은 문장에서 동호반복을 피하려고 할 때 쓰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복수의 저것으로 해석이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2번 문장을 볼까요? Drawers in the bathroom and kitchen should have a special device that make pink on them. Impossible for kids to open them. 나와 있습니다. 문장에서 마치 이거는 복수처럼 보이고, 이거는 단수처럼 보이니까 우리 형태적으로 접근하면 앞에 있는 단어가 복수라서 them, 앞에 있는 키친이나 bathroom이라서 단수라서 them,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뒷문장에 보면 impossible 이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고요. 그 뒤에 for kids 라고 하는 전차펄스 명사, 그리고 to open them 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만들긴 만드는데요. 아이들이 그것을 여는 것을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방금 해석하신 게 뭐냐면 아이들이 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는 것이 불가능하려면 투부정사를 대신 받는 단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투부정사를 대신 받는 가짜 목적어, it을 갖다 쓰죠. 그래서 가, 목적어, it을 물어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시험 문제를 공부하면서 모든 문법을 풀면서 가, 목적어나, 집, 목적어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자꾸 풀어보고 전체적인 해석을 해보는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과목적어, it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3번입니다. 3번에 똑같이 impossible 투부정사도 나와 있네요. The volatility to the stock market makes impossible too. 투부정사를 대신 받는 게 필요하다. 그 녀석은 가짜 목적어다. 가 되겠죠. 앞에 있는 단어 volatility는 휘발성인데요. stock market. 갑자기 내일이라도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주식시장에 있는 가치가 휘발유처럼 확 날라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휘발성이라는 것은 대절을 보장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너가 비상사태가 있다면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을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이라든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주식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다.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네요. 그래서 it이 되겠습니다. 4번에 put together, put it together.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대명사가 중간에 오면 이렇게 부사와 동사 사이에 나오게 된다. put it together. 바로 그것이 누구인지 together it 이런 영어는 없다. 그래서 put it together 발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put it together, turn it off, turn it on 등등이었죠. 4번 문제 다음에 5번 문제 I only realized that the mistake when my brother ran over the split us up split us up 혹은 split up us 발음 누가 봐도 split us up 이거 훨씬 좋겠죠. 동사하고 부사 사이에 중간에 목적어를 쓰려면 대명사로 쓸 경우 목적어가 들어간다는 점 뒤로 가는 경우라면 누가 봐도 아는 경우에 명사는 그대로 써줄 수 있는데 뒤에 목적어를 대명사를 넣게 되면 혼동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누군지 그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split us up 중간에 넣어준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6번 좀 다른 유형이네요. according to doctors 의사에 따르면 it is not possible what is not possible 나와있죠. 보면 맨 마지막에 나와있는 for the hair 머리카락이 나오고 to turn white overnight 하룻밤 사이에 백발로 변하는 거죠. 머리카락이 turn white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진짜 주어가 되어 있는 형태고 가주어로서 쓰여질 수 있는 녀석은 영어에선 it이다. 그래서 정답을 it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죠. 물론 what으로 되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하룻밤만에 불가능하게 하룻밤만에 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 정도로 되겠죠. 뭐뭐하는 것 그럼 이 뭐뭐하는 것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인가 주어인가 목적인가 보호인가 명사 구인가 이 문장은 절이 되어야 되니까 구로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what을 고르시면 안되고요. 정확하게 it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airplanes have many thousands parts 수천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비행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takes a list of four or five years 4, 5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to start 시작해서 develop 발전하고 개발하고 produce 한 대 비행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영어에서 one은 부정대명사라 그랬고요. it은 바로 바로 그 지칭한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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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내가 방금 준 거 있지 그거 그거 내놔 그러면 it이지 근데 one은 뭐냐면 어떤 거 부정대명사로 동종의 다른 물건 이 글에서는 비행기라는 일반적인 대상은 수천 개 부품이 있다 보니까 만드는 데 4, 5년 이상이 걸리기 마련인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바로 그 비행기가 아니라 비행기 한 대 즉 지칭한 대상이 애매하게 적혀 있는 거 부정대명사로서의 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게다가 여기 있는 it은 앞에 있는 명사 중에서 어떤 비행기를 얘기하는지 단수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100% 단수이긴 하지만 비행기 한 대 일반적으로 우리 잘 모르는 불특정한 비행기라고 얘기했을 때 원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지우기를 빌려줬다. 그러면 그거 내놔 라고 하면 당연히 it이 되는 거지. 그죠? 제가 지우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새로운 지우기를 사야 돼요. I need to buy another one new one blue one smaller one expensive one cheaper one 이렇게 원이 수식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아직 정하지지 않은 그래서 부정 정하지 않은 대상을 얘기할 때 원을 써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볼까요? 노트테킹 베리다운이 맞는 구조입니다. 자 8번까지 봤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문제 나오니까 반복적인 포인트 자꾸 놓치고 계시면 거기에 맞게 다시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9번입니다. Their culture kids 제3문화권 아이들 외국에서 여러 해 동안 자기의 성장기를 지냈던 아이들은 원래 여권이 있었던 나라로 돌아왔을 때는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여권으로 발견해 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it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랐는데 나중에 외국에서 20년 20년 자라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한국에 대한 느낌 별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10번 또 나왔네요. Write down it. Take them down. 그 다음에 Take down them. 이거 발음도 어려워요. 그죠? Take down them. Take down them. 어렵잖아요? Take them down. Take them down.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음 11번 Children with autism Immature speech Display Immature speech with your word Without attaching the customer meanings to 빈칸 나와있죠. 대명사와 제기대명사는 지칭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댐은 단수가 아닌 복수고 댐사부터 복수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봐야 되는데 복수의 명사가 워낙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 Meaning 도 있고요. Words 도 있고 Children 도 있습니다. 아래 보면 To가 돼 있으니까 어디에 붙어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를 얘기하지는 않고요. 거기에 붙어있는 의미인데 그 앞에 있는 단어를 지칭하는 거라면 이 단어를 지칭하는 거라면 댐이라고 일반적인 대명사를 쓰겠죠. 근데 여기서는 Attaching the customer mirror Attach 동사로 붙이는 거니까 누군가가 붙이겠지. 그죠?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붙였다는 이야기는 Themselves인 경우에는 아이들 Children이 정답으로 볼 수 있다는 이런 것이죠. 해석을 해보면 자폐증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Children with autism Display mature speech 성숙하지 못한 말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단어를 쓰는데 일상적인 의미를 붙이지 않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쓰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나는 학교를 갔어. 그럼 학교라는 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교잖아요. 이 아이에게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옆방이야. 그럼 난 학교에 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자폐증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의미는 어디에 붙어있는가? 자기 자신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습관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단어의 의미니까 이것은 단어를 지칭하는 것. 그러니까 Meaning to Words 가 되는 것이죠. 그런 단어의 의미를 쓰지 않고 그냥 단어를 쓰는 그런 게 바로 성숙하지 않은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른들이나 정상인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매우 힘들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게 themselves가 됐으면 이 attach라는 녀석이 앞에 주어가 생략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앞에 있는 주어가 누구냐면 문장의 주어인 children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ttach themselves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 즉 아이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단어에 붙어있는 관습적이고 습관적인 의미를 쓰지 않고 그런 이상한 그런 게 없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죠. damn 단어를 지칭한다는 기억해 두시고 가면 됩니다. 다음은 12번인데요. living things exist in the non-living universe and it depends on 이 문제도 병렬 구조를 물어본 형태가 되겠네요. 병렬을 물어봐서 뒤에 있는 depend on 하고 앞에 있는 exist가 같이 걸리고 있을 겁니다. 둘 다 s 안 붙어있죠. 그러면 it이라고 하면 단수니까 a non-living universe 생명이 없는 우주라고 하는 것이 it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them은 복수니까 이 복수의 명사는 living things 생명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미 노란색으로 죄송합니다. end 병렬로 depend on의 주어가 바로 living things 라고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것들이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들이 의존하잖아요. 살아있는 것들이 복수의 생명체에게 의존한다면 이미 주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쓰고 싶다면 themselves를 써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들은 생명이 없는 우주에 그냥 의존한다. 이런 맥락이니까 정답은 당연히 it 복수의 them이 아니라 단수의 it을 써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해석하고 그냥 대충 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차이점을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자 12번 여기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장 구조에서 it과 which는 관계사 문제와 함께 나온 형태가 되겠네요. 일단 문장이 여기 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주어 동사 있는지 봤더니 여기에 하나 주어 동사 있습니다. 그리고 what's expected 동사도 있죠. 그 다음에 대절 나왔으니까 우리는 주어가 필요해요. 그죠? 주어가 필요로 하니까 얘가 주어이거나 주격관계대명사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 관계사 때도 얘기했지만 빵 하나랑 빵 하나랑 붙이려면 잼을 한 군데 정도는 붙여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 있는지를 봤습니다. 있나요? 여기 앞에 있네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대명사는 접속사 역할을 못하니까 이미 접속사가 있는데 관계대명사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관계사랑 연결된 문제니까 다시 한번 공부하시도록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14번은 댐과 댐사옵스인데요. 데이가 누군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데이는 앞에 있는 노동자죠. When walkers are not losing their jobs to the countries that provide a cheap labor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는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직업을 잃어버리지 않는 상황 즉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 임금이 만원이라고 하는데 저기 그러면 여기 있는 노동자들의 일을 회사 입장에서는 뺏어서 저 나라에다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공장을 이전하는 거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들은 a losing 빈칸을 the machine 기계들에게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그들은 뭐냐면 노동자들이에요.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뭘 잃어버릴까요? 복수의 나라들을 잃어버릴까요? 직업들을 잃어버릴까요? 혹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까요? 당연히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jobs 일자리 뎀을 지칭하는 것이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노동자고 여기 있는 건 일자리라고 하는 job 이라는 단어니까 지칭하는 바가 누군지를 아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제대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들이 그것들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각각 지칭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다음 15번 15번은 easier과 it easier 이런 형태의 문제를 내고 있어요. 많이 나오지 않는 형태지만 이런 형태를 특례시험에서 많이 등장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easier 이란 여성은 형용사만 나온 거고 it easier 같은 경우는 형용사와 목적까지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5형식 문장의 일부인가를 보시면 되는 것이죠. 동시에 뭐가 있냐면 뒤에 for this entrenched city dwellers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to leave the congestion of the city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의 정체를 떠난 됩니다. 누가 this entrenched entrenched 라는 거는 트렌치가 뭐예요? 참호죠. 군대 안에 들어가는 참호 이렇게 딱 총 쏘고 하는데 참호인데 거기서 빠져있는 사람이니까 단단하게 박혀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시를 빨리 빠져나가는 걸 더 쉽게 해주는 게 뭐냐면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시스템인 거죠. 예를 들어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도시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가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외곽순환도로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타서 쭉 와버리는 경우 그러면 길이 안 막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니까 투부정사에 도시를 떠나는 걸 더 쉽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하얀색의 진짜 목적을 받는 것이 필요한 거니까 가짜 목적어 It Easier 나와있는 구조 뒤에 있는 것이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서 도 이 고속도로 시스템은 도시 거주민들로 하여금 도시의 교통체증을 떠나고 주변의 이웃으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라고 적혀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만 해도 바로 옆에 동네 가는 것보다 경기도 가는 게 훨씬 더 빠른 경우 이런 것들을 설명한 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5번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16번은 누가 봐도 Get it back 이죠. 왜죠? Get back it 발음이 어려워요. Get back it 그러면 제대로 못 살아남아. Get back it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 Turn up it 이게 힘들다고요. 그래서 Get it back 이것이 정답이다. 16번은 뒤에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17번입니다. 더 주세요. More is a disease.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질병이랍니다. When you feed the palm 몸을 먹이냐면 그것을 먹이거나 그 자신을 먹이는 것인데 절대로 갈증이 해결될 수 없는 목마름처럼 자기 자신에게만 자꾸 먹혀지는 그런 질병이랍니다. It은 itself 똑같이 단수 그리고 어차피 자기 자신인지 아니면 그것인지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문장에서 맨 앞에 있는 more 주어는 a disease 보호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우리 주격보호니까 more과 disease 같은 관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있는 which는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주격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disease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more disease 위치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선 다른 대상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itself를 고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먹고 싶어 더 먹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 그 더 먹고 싶어를 계속 먹는 자기 자신을 먹고 사는 그런 질병이다 라고 적혀있는 것이죠. 마치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그냥 그런 갈증처럼 이렇게 문장됐습니다. 정답은 itself 18번을 볼까요? 누구죠? 애벌레예요. 애벌레는 ties 투 이하에다가 묶는 데입니다. 그러면 애벌레 생각해봐요. 애벌레가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가 뭘 다른 걸 어떻게 묶어요. 자기 자신을 묶지. 자기 자신을 마치 칭칭 감아 버린다. 어디에다가 나뭇가지에다. 그러니까 정답은 itself 얘를 골라볼 수 있는 것이죠. 중에 나와있는 fast는 단단하게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기억해두시면 도움되고요. 정답은 어차피 itself 이렇게 골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9번과 20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19번의 rodent 우리 덴트죠. 덴티스트가 뭐예요? 치과의사죠. rodent는 이빨이 자꾸 자라는 설치류 같은 겁니다. 쥐라든가 청설모라든가 다람쥐 토끼도 될 수 있죠. 얘들은 pretend to bury their knots away from where they have buried them themselves 나와있죠. 우리 단수복수에서 이미 복수고요. 댐인 경우에는 다른 대상 이 앞에 있는 데이와 같지 않은 대상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댐스하옵스가 되면 여기 있는 녀석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가 뜻하는 바가 누군지를 봐야 되겠죠. 맥락상 앞에 있는 rodent 설치류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설치류가 have a buried 자기 자신을 묻을까요? 쥐가 막 스스로 쥐를 자기를 묻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얘는 또 다른 대상을 묻어야 될 겁니다. 또 다른 대상은 앞에 있는 they're not 이렇게 견과류들을 묻을 수 있겠죠. 도토리나 밤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이렇게 딴 거 이런 것들을 묻는데 아마도 자신의 자신을 걸 훔쳐갈 수 있는 강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훔쳐갈 수 있잖아요. 자기가 빵 숨겨놨는데 빵 가져갈 수 있잖아. 그런 구조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rodent는 자신들의 견과류를 자기가 묻어놨던 곳에서 멀리 있는 곳에 자기가 묻는 척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다가 도토리를 막 묻어놨는데 다른 친구들이 올 것 같으면 여기다 묻는 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다람쥐들이 와갖고 어 여긴가 하고 묻다가 없네 라고 도망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기 자신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댐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앞쪽에 있는 것 정답으로 골라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20번 하겠습니다. 동사 두 개 나와서 모든 천재들은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작품들 생각들을 생산해 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엔드가 딱 나오는 순간 이 시험 문제는 위치인 경우 관계대명사 선행 그리고 또 접속사가 없어야 되는데 이미 접속사가 있으니 접속사 역할을 하는 위치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댐이 되는 것입니다. 천재적인데 창의적인 천재들은 많은 일을 하고 실제로는 많은 나쁜 아이디어들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뽑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20번의 정답은 뒤에 있는 댐으로 골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번까지 하면서 부족한 대명사들 앞에 있는 거 다시 한 번 정리하시고 개념을 익히셔서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처음에 얘기한 대로 대명사는 우리나라 말에는 많이 쓰이지 않지만 영어에서 많이 쓰인다는 점 이거 기억해 두시고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